1. 책벗인생 옛날 서울의 어느 지역에 김씨 성을 가진 가난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는 처자식을 이끌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다가 경기도 어느 지역 산기숙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2.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나이 서른이 넘었는데도 여태 장가를 들지 못했다. 아들 형제가 매일 나가서 양식이며 끼니거리를 구걸해오면 그것으로 노모가 밥상을 차려 겨우 생계를 이었다. 3. 그 이웃 마을에는 최씨 성을 가진 풍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평민의 신분이었고 역시 찢어지게 가난하였으며 그에게도 시집갈 나이가 된 딸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김씨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4. 어머니께서 이제 연로하시어 손수 조석을 끓이시기도 힘든데 저라도 하루빨리 아내를 맞아드려야겠군요. 그렇게 내키지는 않지만 속히 사람을 구해봐야겠습니다. 5. 난 들었지 너의 혼사에 소홀했겠느냐만 우리 같은 비렁뱅이 집에 누가 딸을 보내려 하겠느냐 듣자하니 저 아랫마을 최풍헌이 당혼한 딸이 있다지요. 5. 제가 직접 찾아가 청혼해 볼랍니다. 6. 예이야 우리가 아무리 궁에서 죽을 지경이지만 평민들과 혼인이라니 그건 차마 못할 일이 아니겠느냐. 6. 아버지 말씀은 지금 우리 사정에 맞지 않습니다. 7. 우리가 이 마당에 이르렀는데 그야말로 새벽호랑이 중이건 개건 헤아릴 겨렬이 없다는 격이지요. 6. 다음 날 아침 김씨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낡은 의관을 차려입고 최풍헌 집으로 갔다. 7. 내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7. 그래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이렇게 아침 일찍 왔는가. 8. 어르신께서도 필시 우리 집 문벌을 들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9. 이만한 양반으로 이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9.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르신 따님을 제 처로 주시면 어떠실지요? 아무리 궁해도 살아나갈 방도야 없겠습니까? 10. 내 딸이 자네 집으로 간다면 필시 굶어 죽을 것이 뻔한데 자네는 어쩌자고 이렇게 찾아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는가? 10. 당장 돌아가게! 10. 최풍헌은 손을 내젖는 것이었다. 김총각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물러나왔다. 10. 풍헌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10. 웬 땅치도 않는 소리라고 엥? 10. 그 딸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나와서 물었다. 10. 아버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11. 아니다. 네가 나설 일은 아니다. 그러자 딸이 몇 번이나 그 까닭을 물으니 말해 주었다. 11. 저 윗마을 김도령인데 내 사위가 되기로 원하더구나. 11. 그래서 내 이미 딱 잘라서 거절은 했다만 원당치도 않는 말이지. 11. 우리 집 안방에 맞아들일 사위래야 기껏 미천한 평민밖에 더 있겠어요. 12. 그래도 김도령은 명색이 양반인데 사람의 살고 죽고는 저마다 정해진 복에 달려있습니다. 13. 그러니 그의 청혼이 무엇 해괴하다고 할 것이나 있겠나요? 14. 저는 김도령이 꼭 허락받게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14. 호냐, 너의 마음이 정의로하다면 그냥 따르는 것이 안 될 게 뭐 있겠느냐? 14. 그럼 김도령이 분명 아침을 걸렀을 것인데 우리 집 아침밥을 이미 안 쳤으니 부르다가 욕이라도 시키고 겸하여 허혼을 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군요, 아버지. 15. 풍헌이 재빠르게 울타리 밖으로 나가 김총각을 손짓하여 불렀다. 16. 그러자 다시 돌아온 그가 풍헌과 마주하고 앉자 최풍헌이 말했다. 16. 뚝궁한 사람끼리 만나니 실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지만 내 자네 말을 따라 자네를 사위 삼으려 하네. 17. 어르신 과연 잘 생각하셨소? 17. 김총각은 그 자리에서 즉시 손가락을 꼽아 길이를 점쳐보더니 모래가 길이리라고 하는 것이었다. 17. 모래는 너무 급하네. 18. 대개 적빈한 형편으로 혼수를 갖춰 시집 보낼 가망이 없는 바에 무슨 이유 때문에 날짜를 늦춰 잡는단 말입니까? 19. 남녀가 서로 동침하는 것이 바로 혼인이지요. 19. 그거야 그렇지만... 19. 최풍헌의 집에서 아침을 먹고 돌아온 큰아들에게 김씨 양반이 물었다. 20. 그래, 최풍헌의 대답이 뭐라더냐? 20. 모래로 혼인 날을 잡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정했구나. 20. 김총각의 아버지도 이렇게 말하니 아들이 대답했다. 20. 혼인을 미룬다고 어디서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의복과 안장마가 갖춰집니까? 21. 모래 당일 날 이 헌의관으로 다시 차려입고 나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21. 이었고 혼례를 치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신부가 말했다. 21. 어머님께서 연로하시어 조석 차리는 일도 감당해내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22. 이제 며느리가 되었으니 하루라도 일찍 가서 노고를 대신하여 며느리 된 도리를 하는 게 좋겠군요. 22. 내일 아침에 바로 함께 가시구려. 22. 나리세자 신부는 친정아부지에게 말했다. 23. 어차피 이제 저를 시집보냈으니 저도 시어머님의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일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없답니다. 24. 그러니 지금 신랑과 함께 떠나겠어요 아버지. 24. 그리고 딸은 큰빛 작은 빛 두 개를 품속에 간수하고 버들고리 하나를 머리에 이고 신랑을 따라 걸어서 시댁인 오두막집에 당도했다. 25. 둘은 집으로 들어가 신랑이 먼저 부모에게 아회었다. 26. 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26. 즉시 신부는 시부모에게 절을 올리고 그날로 부엌에 들어가 일을 하였다. 27. 늘 그랬듯이 신랑 형제가 동양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것에 따라 죽이든 밥이든 짓는 것이었는데 27. 새색 씨가 정성껏 차려주는 밥상을 시댁 식구들은 맛있게 먹었다. 27. 그러던 어느 날 신부가 신랑에게 말했다. 28. 대장부로 세상에 태어나 밥벌이를 하는데 그렇게 깜깜해 가지고 한껏 비롱뱅이를 일삼으니 이를 장차 어쩌시렵니까? 29. 농사일은 못 배웠고 나무를 하거나 풀베기도 할 줄 모르는 솜씨인데 30. 면목 없어만 구걸하는 일 말고 달리 내가 무엇을 하겠소? 31. 신부는 즉시 가져온 바구니 속에서 틀림없이 비단 같으나 비단이 아닌 세목 두피를 꺼내었다. 31. 오리 아주 가늘어 비단인지 무명인지 분간조차 안 되는 것으로 시집 오기 전에 집에서 손수 짠 것이라고 말했다. 31. 이것을 장에 내다 팔면 못 받아도 각기 스무 냥씩은 받을 거예요. 31. 그럼 40냥인데 면화하고 양식을 사는데 10냥 쓰시고 나머지 서른 냥은 집으로 가지고 오세요. 32. 그렇게 하리다. 32.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말 그대로 하여 시장에서 받은 돈이 과연 마흔 냥이었다. 33. 그것으로 쌀을 사고 장을 보고 남은 서른 냥은 아내에게 전해 주었다. 34. 오랜만에 하얀 쌀밥으로 상을 차리니 온 집에 웃음꽃이 가득하였다. 35. 아내는 시장에서 구입해온 면화로 배틀에 앉아 부지런히 배를 짰다. 36.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서른 냥을 남편에게 주며 말했다. 36. 이 돈을 가지고 염장에 가서 소금꾼들과 약정을 하자고 하세요. 37. 서른 냥을 염장에 들여놓고 3년 동안 소금을 받아다가 장사를 한다고 하세요. 37. 그리고 만 3년이 되어도 본전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하면 소금꾼들이 필시 조화라 응할 것입니다. 37. 그러면 소금을 지고 이 지역 백리 안쪽을 두루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되 38. 값은 꼭 당장 받아내지 마시고 현편이 당장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두루 맺어서 외상을 깔아놓아 단골들을 삼아 놓으면 분명 이득이 많을 것입니다. 38. 남편은 곧장 염장으로 가 처의 말대로 소금꾼에게 가서 약정을 했다. 39. 과연 소금꾼들은 목전에 서른 냥 재물을 탐내어 3년 동안에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이 됨을 헤아리지 못한 채 3년 동안 이자로 소금을 대주고 기한이 되면 다시 본전도 내주겠다고 흡족해 하였다. 39. 그 이튿날부터 큰아들인 김생은 등에 소금찜을 지고 이고을 저고을을 두루 돌면서 장사를 하였다. 40. 현찰을 받기도 하고 외상을 놓기도 하여 가는 곳마다 서로가 허물없이 친숙해졌다. 41. 그러다 보니 다른 소금장수가 오더라도 반드시 김서방의 소금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에 이르렀다. 42. 그리하여 어느 듯 만 3년이 된 어느 날 김생의 처가 남편에게 물었다. 42.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염장에 가서 전과 같이 또 약정을 하세요. 43. 이번에는 아우와 같이 장사를 할 것이라고 하고 형제 두 사람 몫에 소금을 대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44. 이 조건에도 필시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45. 김생은 또 소금꾼들에게 가서 이런 뜻을 전하자 그들이 선뜻 웃으며 말했다. 45. 당신이 전에도 끝내 본전을 안 찾아간 것은 지나친 청념이라. 45. 이번 두 분 몫을 대기가 무엇이 그리 어렵겠소. 46. 하하하하하 그렇게 하리다. 46. 그리하여 김생은 아우와 날마다 소금찜을 지고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47. 그러다 다시 1년이 흐른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다. 47. 선윤을 소금찜을 줬더니 이제 등골이 부러지겠소. 47. 잠기가 힘들구려. 48.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말을 하나 구입해서 실고 다녀봅시다. 48. 말등이 사람 등만이야 못하지만 등찜이 정 어려우시면 말에 실어도 무방하겠지요. 49. 당신 뜻대로 하시구려. 49. 그리하여 열량 정도를 주고 안말을 구입하여 소금을 실었다. 49. 형은 말에 소금찜을 실고 아우는 등에 소금을 지고 두 사람은 나란히 행상을 다녔다. 49. 시간이 흘러 말이 새끼를 배웠다. 49. 하루는 장사를 나가려는데 김생의 처가 말했다. 49. 어려우시겠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직접 등에다 짐을 실어야겠어요. 50. 이날 오후 말이 순망아지를 낳았는데 뛰어난 명마였다. 50. 은혜듯 이럭저럭 세월이 흘러 소금꾼과 기약한 만 3년이 되었다. 50. 김생의 처가 그간 길삼으로 마련한 돈도 무려 천냥이 넘었다. 50. 소금으로 남긴 이익을 모두 합산해 보니 거의 만냥에 가까운 액수였다. 50. 이제는 엄연한 한 고장을 값부가 되었다. 51. 몇 년 사이에 망아지가 자라 비호처럼 날고 달렸고 이젠 높은 값을 호가하게 되었다. 51. 그 즈음 동네 부자 무변 장선달이 과거를 위해 상경하게 되었는데 52. 서울 올라갈 때 타려고 김씨집 이 말을 몹시 탐냈다. 52. 어느 날 장선달이 김씨집을 찾아와 말했다. 53. 이보시오. 우리 집 얼벼놓은 새두락이 마침 이 집 문전에 있는데 그 놈과 이 집 말을 바꾸면 안 되겠소? 53. 댁에서 꼭 우리 말을 사시렵니까? 54. 그렇소. 54. 그러면 저기 바라보이는 저 묵정밭이 댁의 것이라 알고 있는데 저것과 바꾸면 좋겠습니다. 55. 그래요? 그 밭은 내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곳이오. 어찌 그런 밭을 값을 쳐서 남의 좋은 말을 내가 차지하겠소? 55. 꼭 원하시면 그 밭에다가 이왕 바꾸자고 한 올벼놓은 새두락까지 내 끼워 드리리다. 55. 그러자 김생애처는 노는 극구 사양하고 밭만 달라고 하여 이에 문서를 작성하고 명마와 묵정밭을 바꾸었다. 55. 그리고는 빠른 시간 안에 큰 집을 지을 사람을 구하여 그 묵정밭에다 높고 넓은 기왓집을 세웠다. 55. 그리고 김씨 가족은 그 새 집으로 이사하여 자녀를 열어두었고 오랫동안 부를 누리며 잘 살았다고 전하여 진다. 56. 이 야담은 몹시 가난한 양반 아들이 같은 처지에 놓인 가난한 풍헌의 딸과 혼인하여 그 처의 슬기로운 계책과 남편의 근면한 노력으로 부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56. 그리고 당시에 삶의 절실한 사회적 현실과 신분 변동의 문제를 잘 그려낸 것이 돋보입니다. 57. 조선 후기 당시에는 소금 장수가 천한 직업임에도 생계와 책임감으로 오직 성실 청렴함으로 초지에 관한 남편은 지혜로운 아내의 정성에 힘입어 마침내 여생을 부유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57. 소금이란 것은 부를 축적하는 데에는 이득이 크지는 않지만 사람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판로의 끝없는 확대가 가난한 김씨 집안의 치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58. 또한 김생의 처가 마련한 그 밭은 집터로 명당자리인데 며느리의 안목이 능히 그것을 알아보았던 것이라고 혹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58.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9.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60.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0. 책벗 인생이었습니다. 60. 책벗 인생 60. 책벗 인생